한국국토정보센터 전세atan 한국국토정보공사 여 appropriately 경chen제공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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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비비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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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밖에 다녀왔는데 지금 아이허브 구매해놓은 것, 저번에 산 것들이 배송이 왔더라고요.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. 지금 먹는 영양제들도 아직 있긴 한데, 저는 이런 영양제 사는 거 좋아해서 이번에도 몇 가지 사봤거든요. 많이는 아니고, 이거는 차전자피 아시죠? 차전자피 파우더인데, 이게 장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인데, 이게 추어블 비타민이에요. 젤리 형식으로 된 건데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거 오메가3, 저 지금 뭐 먹고 있는 게 없어서 다 먹었거든요. 하나는 240 태블릿이고, 하나는 100 태블릿이에요. 어차피 저 영양제 사면 집에서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넉넉하게 좀 사놓는 편인데 작은 거는 이제 저 배 갈 때도 좀 챙겨가려고 사실 이거 말고 유튜브보다도 추천품으로 좋은 그런 오메가3를 발견했는데 그거는 품절이여가지고 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조금 조금... 진짜 prêt. 다행히 안 되겠다, 저기 Different이야. 나도 치아가 날이 있는 거 같은데 테텔을 탓한다고 하네는 딱히 앞서 안맞은 데이터로 같이 염려하러 가야th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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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허브 또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핑으로 먹을 시리얼들이랑 치아씨드가 다거든요 들어올래? 아이고 알쓰 언니 빨리 빼줄게 빨리 먼저 뺄게 잠깐만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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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빼고 빼고 먼저 빼고 비비해 꼽아 흐흐흐흐 흐흐흐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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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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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삼겹살을 얇은 오징어 두드리는 비비 계란 천천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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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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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